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에 챌린지 합시다 어디는 좀 잘 안되는데 오늘은 더 잘되면 좋겠어요 조심합시다 그럼 계속 징그롱 징그롱 합시다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 수 있는데 어 이미 이건 이미 참 위험한데 잘됐어 어떻게 할까 여기 내려잠프하면 데메지 받을까 안돼 잘됐어 여기는 잘됐고 어 이거는 참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로 가야되네 어 어이없어 근데 아직 하트가 삼긴 있어요 음 잘됐네 이 친구 잡자 아 어디로 가야 수 있을까 뭐 이미 음 하트 투기 잃었어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돼 출국이 어디야 이쪽으로 가야되네 아 강아지 죽었어 한번 여기 올라가고 그냥 여전히 이케 잘 이동 아 예 예 예 아 예